이익이 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는 저는 이거는 정말 예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 하나 좀 추천드리는 거는 두 배 수익을 내는 종목을 하나는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상상상만해서 절대 가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심할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느끼는 너의 변화되는 기업을 바라보는 마음들. 그게 한 번 두 배에서 딱 느껴보면 주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게 이거는 말로 우리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한 번 경험해 보시라. 펀드매니저 시절에는 국내 주식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가 되시면서 미국 주식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국장에서 매니저를 시작하셨지만 나중에 미국장을 같이 보시면서 이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돼야지 이 국장도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건지 이렇게 좀 동시에 해보시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 이제 사실 회사 근무를 할 때 저희가 국내 성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해외를 준비하자 해서 좀 해외를 오랜 기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한 1년 좀 전부터는 좀 해외도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해가지고서 운 좋게도 이제 좀 그런 거를 해봤었던 게 있고 나와서도 연결이 됐는데요. 국가는 그때는 그러면 어디를 주로 많이 보셨어요? 주로 저희는 일본하고 홍콩 쪽을 좀 집중하고 좀 저평가된 주식이 많은 곳을 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측 가능성인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되면 거의 한 70% 후반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면 어닝 시즌 좋아요 하시는데 아니요,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미국은. 그리고 그것도 폭이 최근 5년은 거의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분기가 좀 희귀하거든요. 오죽하면 과거에 제가 봤던 외사 레포트 중에는 한국은 컨센서스하고 이혼했다 이런 얘기를 쓰시니까 좀 굴욕적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익에 대해 가지고서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좀 떨어진다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 변동성이 큰 산업에 사실 반도체도 이거를 경기 민감주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한국만큼 글로벌해서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예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는 우리 증시가 조금 글로벌 대비해서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가장 크게는 이익. 그 다음에 이익의 그런 좀 예상, 변동성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빠졌을 때 외국은 어떻게 해주느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ROE입니다. ROE라는 것 자체가 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성을 유지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이라는 것은 실은 변동성이 큰 부분이고 회사도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투자자들이 궁금한 거, 그럴 때도 당신들이 중기 ROE 계획이 있는데 그걸 유지할 것이냐? 이 말은 속뜻은 실적이 안 나오면 자서준 매입속은 많이 해서라도 우리 손실보는 거 보전해 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가 않죠. 자사주를 산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사서 쟁여놓죠. 이거를 소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십니다. 올라가면 오버행이죠. 오버행이 되고 정말 질 나쁜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지배구조 변화에 사용을 하시니까 정말로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본을 재분배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특히 서구권의 기업들하고는 너무나도 이 레벨 차이가 크게 난다. 그 점이 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을 보실 때는 이쪽에서 메인 아이디어로 삼거나 한국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그런 거지만 조금 이걸 벗어나면 좀 더 보이는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신가요?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보는 업종 혹은 기업과 미국에서 보는 것과는. 처음에 미국이나 일본 쪽을 볼 때에 그 나라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좀 좋은 기업을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산업은 어차피 경쟁 우위 요소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국내 기업을 보다가 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해외 기업으로 이어지는 투자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좋은 기회들이 있을 때 해외 투자를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해외 투자는 좀 안 하고 그런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아직 펀드메이저 생활을 하고 있고 사실 개인 투자는 안 하고 제 펀드에다가 이렇게 개인 여유 자금을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펀드메이저 하시다가 유튜버이시기도 하시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 투자도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펀드메이저로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이 투자가 달라지던가요? 제약 조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펀드 쪽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 또 로스컷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게 물론 회사의 가치가 완전히 투영된 펀드들은 괜찮지만 현실적으로 외부 자금을 또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또 그런 부분들이 변수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저도 알게 모르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설득해야 대상은 저 자신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았나 개인 투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좀 부족해지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면은 좀 부족해졌다라고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이 분석의 영역에서 원래 펀드매니저로 근무를 할 때는 정말로 엄청난 전문가 분들을 너무너무 손쉽게 만나뵙던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엄청 전문가시고 또 각각 회사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감히 지금은 만나뵐 수가 없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회사에 있기 때문에 펀드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나뵙었던 것 같아요. 경영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고 경영진 미팅이라는 건 너무 징귀한 그런 건데 그런 점들은 개인 투자를 하면 분명히 이거는 희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경영진도 직접 볼 수 있고 전문가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내부의 애널리스트 조직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리하다. 불리한 건 사이즈가 좀 크고 제약요건들이 좀 있다 이런 건데 실제로 그런 경영진을 만나거나 하는 것들이 하다가 안 하시니까 심장에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알고 있는 영역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영역을 확실히 구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섹터나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좁혀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아는 것도 기관 투자자 할 때는 난 최고 경영진도 뵙고 했는데 잘 알고 있으라고 착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냉정하게 상황이 변했으니까 생각해야 되니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공통 질문을 춘원진 분들에게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해야 할 일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가지 본인 생각하기에 조언을 좀 주십시오. 했으면 좋겠는 건 저는 투자 노트, 일기 그런 거를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가 저한테는 이게 일기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나중에 봤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게 많은 것 같고 매매를 안 했거나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었으면 오늘은 좋은 아이디어가 동지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투자일지, 매매일지라 해야 되나요? 투자일기? 투자 아이디어를 적어본다든지 그날의 생각들을 적어본다든지 정리를 해보시는 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건 일단 모두 말씀하실 것 같아요. 빛내서 투자하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그 말씀하실 것 같고 저는 추가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좀 남의 말을 듣고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남의 말이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처음 관문은 될 수 있다. 그걸로는 참 좋은데 실제 결정을 내리는 거는 본인의 주관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나중에 남는 게 없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백색시대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수십 년간 앞으로 이 투자라는 게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깐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펀더멘타의 요인이 안 갖춰지면 그거는 좀 남는 게 없는 유지되기 어렵고 내 것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거를 제가 또 연결해가지고 제가 토스를 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주식이 변동성이 심하고 특히 급락한다든지 이런 장세의 변화가 있는데 그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거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있을 때 그러면 제일 이제 와닿았던 거는 기준가를 잘 안 본다고 대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저는 제일 와닿았었습니다. 변동성은 주식은 위험자산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매일매일 성적표를 보다 보면 마음이 오히려 동할 때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 그걸 보지 말고 그냥 기업 계속 펀더멘탈만 봐라 그 말씀이 일단 기억에 남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오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빠지려고 오늘 오르나? 다음에 오늘 빠지며 내일 오르려고 빠지나?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난 부분이나 손실이 나는 게 이게 아직 내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만족감과 실망감을 약간 이연시켜서 좀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기업 분석의 중요성이라든지 내 생활에서 발견하고 아는 거에 투자해야 되고 이 얘기를 많이 또 드리면 오케이, 그런데 늘 매수 매도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매수 매도를 결국 이런 기업 분석의 결과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이유는 내가 팔면은 그때부터 오르고 사면 빠지고 이런 경험들이 아주 깊게 남아서 매수와 매도가 특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광훈 매니저는 공시든 뉴스든 정보를 모으고 분석한 그런 결과물들을 최종적으로 매수 매도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어떤 스킬을 갖고 계신가요? 네, 매수는 과학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매수가 손쉬운 것 같습니다. 매수는 어떤 기준을 삼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딱 한 종목만 저희가 보통 투자하지 않으니까 좀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에서 위험 관리를 어떤 종목들을 좀 나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도 관리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저는 뭐 확실히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매도를 다들 어려워하세요? 네, 네, 인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익이 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손실이 날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 손실이 날 때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손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투자 아이디어와 다르게 흘러가면 하라고 하지만 본인 살을 애는 듯한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천원 의장님한테 배웠던 게 굉장히 각인된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오늘부터 1일이라는 건데요. 오늘 내가 정말로 딱 예를 들어 천만 원을 가지고서 새롭게 투자를 한다 라고 해서 종목들이 짜보라는 거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릴지를 그것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비교를 해봐서 얼추 비슷하면 괜찮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미련이 남는 포털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절이 꼭 필요할 때에는 그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가지고서 손절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는 저는 이거는 정말 예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 하나 좀 추천드리는 거는 2배 수익을 내는 종목을 하나는 꼭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교에서도 후배들 강의 갔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투자해서 2배 수익이 나는 종목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꼭 하나는 만들어봐라.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상상상만해서 절대 가지 않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심할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느끼는 너의 변화되는 기업을 바라보는 마음들 그게 한번 2배에서 딱 느껴보면 아 주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게 이거는 말로 우리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되게 좋은 팁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투나 격투기 같은 경우도 한 2, 3라운드 뛰는 경기랑 이게 한 15라운드 뛰는 경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경기 운영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근데 계속 2, 3라운드만 뛰다 보면 사실 좀 더 높은 경지? 진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15라운드를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나 그걸 이겼을 때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올리면은 그냥 2, 30% 정도 이렇게 먹고 팔고 또 그러다가 또 새로 샀는데 내가 거기서 물리면 그건 또 장기 투자가 돼버리고 또 그냥 본전에 오면 파시고 사실 이래가지고는 좀 제대로 된 학습 에코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최대한 도로 이 수익률을 극대화를 해야 나머지 실수들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영역까지 가본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지 않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했는데 그 두 가지 정도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100% 드셨던 종목은 뭐였나요? 처음으로요? 저는 대학교 때의 로인엔터테인먼트가 멜론 보고 사셨군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막 인수가 돼버리고 하면서 천정부지로 갑자기 올라가버리더라고요. 그때가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하향되던 증시가 아주 안 좋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도 수익이 날 수가 있구나. 역주행을 앞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첫 100%가 신세계를 이마트를 보고 투자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100% 수익률을 한번 달성을 해봤던 경험이 저한테는 확실히 그 경험은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로엔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엔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생기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유통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놓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성공 공식 하나를 갖는 게 어떤 한 사람의 투자 인생에서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종목으로 질문 주셔서 로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 두 배에 대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시작하자마자 금융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샀었던 회사들은 그냥 다 두 배가 돼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바는 밸류에이션이 믿을만하고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던 때고 뭐 대표님께서 훨씬 잘 아시겠지만 매주 이제 토요일에 세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DCF나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서 당시에 분석을 하면 모든 팀들이 다 목표주가 두 배 이상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세션을 하면서 서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다 그게 맞았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환경에서 PR이나 PBR이라는 상대 가치만 하게 되면 남들 떨어지면 상대 가치는 같이 떨어져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가치 평가법은 확실히 한번 제대로 익혀둬야 되는구나.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에는 도움을 준다. 그때는 뭐 다들 그냥 아무거나 툭 단지면 두 배씩 벌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지금도 절대 가치 평가법은 유용하다. 굉장히 많은 굉장히 역풍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DCF를 누가 쓰냐 그거 자의적이잖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쓰기에 따라서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위로를 드릴만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마트를 보고 이마트가 완전 초창기 할인점 시장을 개척해 나갈 때인데 그걸 보고 신세계를 샀는데 사실 주가가 처음에 발동이 걸린 건 20년 전 더 된 얘기지만 발동 걸린 게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간간히 삼성생명이 상장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 발동이 걸리고 어 근데 이제 그때는 영등포랑 명동에 백화점 딱 두 개 있을 때였는데 어 이게 이마트라는 걸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발동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신세계가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는 걸 몰랐어요. 분석 수준이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되게 좋은 경험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생활에서 취득한 상식을 가지고 한 결과가 좋았고 그 사이에 어떤 이런 경험들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어 그럼 다음에 이런 걸 챙겨봐야 되겠다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이제 실력 향상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그런 성공의 경험들 남의 얘기를 들어서 그게 성공을 하기보다는 조금 어설프더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하는 경험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좀 진짜 100%의 수익률을 좀 여러 가지 그 질곡을 거치면서 한번 먹어보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은 참 이게 방송을 많이 보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순기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대화 가운데 들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했던 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희 팀에 이제 팀장 했던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처음에 보고서를 절대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대해 분석할 때 일단 처음에 사업 보고서부터 보고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편견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잘 쓰신 그런 애널리스트 분의 레포트를 보게 되면 투자에 대한 이런 거고 리스크는 이런 거고 이게 편견이 딱 박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좀 투박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기준을 가지고 보다 보면 이게 이제 내공으로 쌓이게 되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더 좋은 투자 에디어로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보기 싫고 이거 괜찮을까 싶었는데 뜯어보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게 오히려 수익이 크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보고서 잘 다듬어진 보고서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전자공시를 열고 노트와 펜을 들고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분석을 해보시는 습관을 좀 갖추시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수학 문제를 마치 이제 선생님이 풀어주는 그거를 보는 것보다 직접 펜을 잡고 해봤을 때 또 실력이 향상되는 것과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궁금한 질문들은 다 드렸고요.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펀드매니저이자 현재 86번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전광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같이 투자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시기였기를 바라고요. 바쁜 가운데서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86번가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좀 좋은 명품 채널로 자리매김하기를 응원하고 저도 꼭 항상 구독자로서 응원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같이하는 가치투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가치투자